아 잠깐만 좀 나온다 나온다 거기를 밑에를 잡아 야 형아 내가 이거 잡아 니가 이거 잡아 뭐야 아이들이 지금 구하러 가는 거예요? 잠깐 나 묶어 내가 구하러 가게 와 아이들이 낫다 아이들이 낫다 아빠 여기 잡았어 됐다 잡았어 아빠라 아따 아빠라 구하러 왔어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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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줄루 대단하다 진짜 다 땡겨 하나 다 땡겨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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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됐다 됐다 자 잘 잡아 잡아 자 하나 둘 자 하나 둘 남자들 하나 못 받으세요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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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안아줘 아빠 안아줘 영감은 아들들 덕분에 진짜 살았네요 살았네요 여기가 덜 빠진 땅이었는데 나도 빠졌어 한 시간 지났는데 조개는 하나도 못했어요 사람만 구하고 영감 대결이야 해봐 조개 하나라도 잡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그래 그래 머드샤워 하는 거야 어디서 여기서 머드샤워 이렇게 해서 머드샤워 진은 진의 팀이 그래 그래 알았어 자 준비 벌써 지쳤어 준호 아빠 야 오늘 조개 구경 할 수 있을까요 진짜 민준아 예준아 아빠 봐봐 아빠 파볼게 이게 뭐가 있는데 이렇게 큰 게 조개는 아닐 것 같고 맞아요 야 이런 건 뭐냐 어 뭐가 뭐가 있는 것 같은데 뭐지? 뭘 찾았어요 뭘 잡았어요 야 이런 게 석화거든? 불이야 불 불? 어 그렇게 있어요? 야 이거 불이야 이거 그걸 어 진짜? 이거 봐 이게 석화인데 석화가 이렇게 비행기 속도 되겠다 아니 뭐지? 사랑이 다 쾌갈나봐 영감 뭐 나오냐고 잡았다 어? 잡았어? 잡았다 잡았어? 신부 왔다 거! 잡았다 신부 왔다 뭐? 아유 우리가 졌어 아유 속상해 드디어 한 시간 넘어서 일단 기섭제하고 거짓말은 나쁜 겁니다 거짓말 한 거예요? 아 너무하네요 진짜 이리 와 네 이거 장갑을 안 써가지고 손이 어? 이거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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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조개가 뭐야? 뭐야? 조개가 이리와 이리와 봐 아아가자 오빠 잠깐만 여기있다 진짜 조개요? 어? 저게 어? 2시간 왜 해? 저쪽에 조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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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잡았어 이거 잡았어 이거 잡았어 이야 이야 사람만 캐고 있었는데. 이야 조개가 있었어요. 힘 봤다. 저 표정 봐. 아아 어렸을까. 가보자 가보자. 민준이 울어 민준이 울어 졌어. 형 친구 거짓말일 수도 있어. 자 보자. 가보자. 자 유산이 뭐 보는 거야? 어머. 뭐야. 어 유담이 하나 찾았어? 유담이가 더 빨리 잡았어. 여기 자리 잘 잡았다. 우와 대박. 유담아 이거 봐. 엄청 크지? 자 여기도 있다. 이것도 있고. 이거 봐. 이야 유담이 선수인데. 진짜 큰 거 찾았어. 진짜 큰 거 찾았어. 이 많은 거. 우와 왕조리다. 아유 짠해. 어떡해. 이제 개도 나오고 조개도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없네. 아니 아깝다. 아니. 구호. 운역은 넘쳐. 인어 공주 되나요. 여기 아빠도 다리. 여기 어르신. 여기서 자꾸 이러시면 안 돼요. 알았어 알았어. 야 아빠가 갯벌은 참 약한 거 같다. 속상하다. 속상해. 와 유담이 진짜 파묻혔다. 아이고 어떡해. 아이고 우리 유담이.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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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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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버지들 고생 많으십니다. 아 눈물난다. 아빠도 파묻하고. 응? 이거. 조개 몇 개 키고 지금 이 모양 아닙니까 지금. 사람 잡네 사람 잡아. 엄청 많이 잡았는데. 저. 야 시유가 우리가 더 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빠. 더 빨리. 더 빨리. 더 빨리 들어가기 전에 좀 도와달라고. 아니 구해달라니까. 말할 힘도 없어. 말할 힘도 없어 이제. 더 빨리 들어가기 전에. 가자 우리는. 가자 우리는. 가자 우리는. 너무 빨리 들어가. 응? 우리 아빠.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빠 아빠.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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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야 야 형. 혼자 못 나온다구요. 예준아. 너한테 다 상속했을 때. 예준아. 알았어 알았어. 우리 서치빠져. 아우 아재 농담들 진짜.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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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그래도 오늘 두 분. 두 분이서. 유난히 신하고 있어. 뭐 되게 싸울 수가 없네요. 이거 됐어. 이거 됐어. 이쪽이야 어때. 내가 안 돼 내가. 내가 안 돼. 내가 안 돼. 내가 안 돼. 눈물 없이 불쌍했다. 아빠. 잠깐만. 아빠 죽으실래요.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네. 아까 알기만 빠는데. 아이고. 아우 갯발 왜 왔어 정말. 됐어 됐어. 아빠. 야. 아우. 야. 예준이. 오열하다 오열. 아빠 진짜 죽는 줄 알고. 어떡해요. 아 예준아 너무 귀엽다 너. 네. 나왔어 드디어 나왔어. 됐어 됐어 됐어. 아 너무 웃기다. 나왔어. 눈물 난다. 자, 이제는 누가 많이 잡았나 저울로 재보자. 자윤아빠네 애는 몇 개나 잡았을까요? 무게가 얼마나 갈걸. 자, 재겠습니다. 자, 400g 조금 넣는다. 1, 2, 3, 400g 조금 넣는다. 내가 치지 않아. 우리가 제일 많을수록 좋겠다. 저렇게 울고불고 난리를 쳐놓고. 1kg도 안 넘었다. 추리주리. 추리주리. 우리가 졌다. 추리주리가 이겼어. 어떻게 많이 잡았어? 진짜 많이 잡았고 우리가 졌어. 우리가 졌어. 졌어 졌어. 그런데 이거 이렇게 작은 걸로 어떻게 샤워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하는데 이거 혼자 다 하기 그러니까 아빠 반해줄게요. 그래요, 그래요. 부인 있습니까? 네. 부인 있습니까? 네. 이름이 뭡니까? 이하정이입니다. 사랑합니까? 사랑합니다. 어떻게 해. 다시 태어나도 이하정이를. 당신의 부인을 맞이할 것입니까? 네. 빨리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마음으로 시험해 주세요. 이하정 사랑합니다. 이하정 사랑합니다. 왜 안 합니까? 왜 안 합니까? 어떻게 안 해? 내가 이하정을 사랑할 거야. 아니, 서로를 알지는 않아. 서로를 알지는 않아. 그래야지. 자, 신현둘 씨는 다시 태어나도 안 돼요. 알았어. 신현둘 씨는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형수 김영미 씨를 사랑합니까? 김영미는 내 부인이 아니고 내 부인은 김경미입니다. 김경미. 정신이 없어, 지금. 정신이 나갔어, 지금. 김경미. 김경미. 어떻게 해, 어떻게. 김경미. 자, 버그 샤워. 시작. 어떻게 해. 두 분의 우정 영원하길 바랍니다, 진짜. 와. 진짜 진흙처럼 끈끈한 우정이네요. 재밌어, 재밌어. 아이들이 재밌으면 됐죠. 아이들이 재밌네요. 사진 하나 찍자, 우리 기념사진. 사진이다. 자, 이리 와. 진짜 추억 되겠다. 와, 그림이다, 그림. 아빠, 그런데 너무 배고파요.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너무 배고플 것 같아. 저 뭐든지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빠, 갯벌 엄청 어려웠어. 갯벌 더 이상 안 갈래. 와. 이제 어디 가는 거죠?